안녕하세요. 열렬한 팬분. 사진 한 번 더 찍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물이 훨씬 나으시다는 거 제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김포씨에 알리겠습니다. 제가 어린이들. 부회장이어서 공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교실을 한 번. 불러보시고. 잠깐만요. 조비산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이들 영양식 해주시는. 이분도 팬이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얘들아. 안녕. 우리 아이들 실제 아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따 사랑하는 마음을. 사진 찍을 때 꼭 표현해야 돼. 알았지? 네. 오늘 만들기 하는 중이에요. 네. 뭐 만들고 있어요? 응. 우리 뭐 만들고 있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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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mpty 파이팅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1, 2, 3, 4, 6명 먼저 3, 4, 6명 1, 2, 3, 4, 5명 1, 2, 3, 4명 여왕이 엄마가 오는데 맞아요? 희원님이 얻은 것 같은데 엄마 이때 옆에 있는 거 손을 해 주세요 반경이 왔는데 여기 부실을 만났습니다. 안녕. 여기는 원래 부산실하고 원장실이었는데 부실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저희는 창고랑 도구실을 원장실 부산실로 쓰고 있어서 조금 좁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설계비 약보해드렸습니다. 총재사업기까지. 여기는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단체 사시는 걸 찍어주세요. 아 그러실까요? 저기 민주당 교수님의 관광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 부산 나오라고 하겠습니다. 죽었습니다. 여기에 저희는 전국의 과미라 특지로 만들어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특히 학교 시점이 아니라 고위호기는. 조금만 뒤로 물러서 촬영하자. 조금만 뒤로 물러서 촬영하자. – 여기가 준수한ou. – 네. 그래서 특히 이제, 학교 시점이만 아니라, 어린이 소식을 채워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뒤로 물러서 촬영하자. 이쪽, 이쪽! 이쪽! 내가 기다려 보자. 아니, 나무가 어디 있어요? 여기를 생각하고! 대표 할아버지! 대표 할아버지!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 앉자. 우리 앉자. 여기 앉자. 여기 앉을래? 여기 앉을래? 여기 앉자. 여기 앉자. 자, 우리 후이 할까? 후이 하세요. 후이! 후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트 한번 할까요? 하트, 하트! 하나, 둘, 셋! 하트! 머리 하트! 머리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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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아저씨! 시작! 이재명 아저씨! 하트! 네, 우리 여기 있어요. 이 아저씨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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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ți! 그리고 저희가 대표님 너무 감사해서 제가 생각해 드려야 되는데 너무 감사해서 꼭 어머니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희가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12월 22일이 주토님 생신이시더라구요 저 과자 생신이시더라구요 저는 진짜로 알고 있어서 케이크를 듣고 있어요 근데 케이크 예쁜 케이크가 많은데 그 겨울 케이크를 준비한 이유는 별처럼 빛나시라고 선생님이 같이 보실 거예요 어떻게 팬들이면서 네 정말 진심이 정말 진심이 네 제가 들을 때 오늘 안에 저 덕분이 아 어떡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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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처럼 빛나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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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팬이시라고 어둑돌이 너무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잘 나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문의 영광이시죠 네 네 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이쪽도 한번 봐주세요 저도 저도 저 끝나고 네 네 가문의 영광으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원장님 아 찍으셨어요? 저 이따 오후에 만날거에요 행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네 네